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 리뷰 시계는 제가 최초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설레이지는 않구요. 뜸들 생각도 없어서 그냥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이코 프레사지 SRPC97J1 7000개 한정판 모델입니다. 대표적으로 별명이 칵테일이죠. 그 중에서도 일명 베이비 스노우플레이크라고도 불리는 모델입니다. 제가 지은건 아니구요. 그랜드 세이코 스프링 드라이브 눈꽃송이 모델의 대략 10분의 1 아니면 9분의 1정도 가격 같은데 비교적 저렴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새 스노우플레이크스러운 다이어리 바로 이 다이어리 사실상 전부인 시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클래식 시계를 좋아하는 하지만 완전 제 취향의 그 시계는 아닙니다. 근데 국내 해외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시계 같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본 적이 없었구요. 저는 그래서 중고로 구입한 모델입니다. 그래도 나름 7000개라는 민망한 수준의 한정판이지만 한 10년정도 보관만 하면 혹시라도 가치가 올라갈까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막상 또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 방문을 해보니 저희 아버지가 매일 차시는 티소 르로클 바로 이 시계죠. 이게 좀 낡아보이는게 신경이 쓰여서 일단 이 프레사지를 리뷰만 찍고 아버지께 드리고 르로클을 받아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시계를 모으기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다 매일 차지도 못하는데요. 그쵸? 근데 문제는 제가 내일이면 가거든요. 당분간 이곳을 못올 것 같아서 하루만에 대충 리뷰하고 올리는 영상이니 저 퀄리티를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인트로 영상 아니 오늘은 그냥 패스 스탠넛 스틸 케이스 크기가 40.5mm이고 두께는 얇은 편입니다. 11.8mm입니다. 아담한 크기는 아닌데 약간 존재감 있는 정도의 드레스워치 느낌입니다. 첫인상은 아무래도 화려한 이 다이얼 때문에 소박한 느낌은 아니고 케이스 전체가 미러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어 반짝거리지만 지문과 기름진 번들거림이 엄청나게 잘 묻어서 예전에 제가 비슷한 언급을 한 표현인데 그냥 24시간 닦아줘야 하는 그런 외관입니다. 제가 처음 이 시계를 만져보고 대충 쭉 보니까 저는 이 시계의 경쟁 모델을 티소의 비소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은근히 디자인 구성과 사이즈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합니다. 레트로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특히 하드렉스 글렉스가 돔 형태라서 이 레트로한 요소를 더욱 살려주는 구성입니다. 케이스백은 시스루 형태인데 무브먼트는 4R35 프레사지 엔트리급 무브입니다. 프레사지는 세이코에서 나름 고급 기계식 라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최상위에는 팔진동과 컬럼 휠, 수직 클러치 시스템이 장착되고 34개의 보석과 45시간 파워리저브에 8R48 무브가 있고요. 미들급에는 역시 팔진동에 29개 보석, 35시간 파워리저브에 6R27 무브먼트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엔트리급에 6진동 41시간 리저브에 4R계열이죠. 35도 있고 57도 있습니다. 4R계열 무브가 있습니다. 무브는 볼만한 요소는 사실상 거의 없고 굳이 뽑자면 금장처리가 된 로터종도 같네요. 한정판답게 케이스 뒷면에는 7000개의 한정 숫자와 이 시기의 고유 넘버링이 쓰여있습니다. 팔 일이 전혀 없어서 공개를 좀 하자면 번호는 5574번이네요. 박스와 함께 동봉된 자료를 보니까 뭐 겨울을 표현한 무슨 스타라고 하는 바의 칵테일을 묘사한 한정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칵테일 이름이 푸유게시키 게시키 이 시계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다이얼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뉴팩처 설명에 의하면 세련된 다이얼 패턴이 겨울을 묘사하였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흰바탕에 조금 독특한 고유 패턴이 있는 유광 다이얼입니다. 12시와 3시 6시, 9시에는 3면의 각의 인덱스와 해당 메이커의 대표적인 심볼인 칼침 핸즈가 특징이고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블루톤의 가는 초침이 과하지 않은 소소한 포인트 같네요. 전통 드레스워치답게 야광 적용은 없으며 전체적인 다이얼 인상은 마감이 아주 정교한 편은 아닌데 적당히 고급지고 딱히 다른 시계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입니다. 스트랩은 원래 기본으로 제공되는 파이브링크 메탈 브레이슬릿이 제공되었는데 예상하셨겠지만 이 시계의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그래도 나름 고급 라인이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인 경쟁 레벨을 비소데이트나 오리엔트 스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끝을 밴딩한 저가용 할로우 링크가 적용된다는 점은 솔직히 이해가 안되네요. 뭔가 다 잘해놓고 끝에 가서 결정적인 욕을 먹는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 뭐 할 말이 없네요. 솔리드링크 원가가 한 3만원도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어렵나? 현재 이 시계는 독일제 리오스 가죽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급스럽지는 않은데 적당히 도톰하고 내구성은 괜찮아 보입니다. 큼지막한 용두는 잡기가 상당히 좋아서 이렇게 수동 감기를 하거나 한 칸 뽑아서 날짜 조정 끝까지 뽑아서 시간 조정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전체적인 용두 액션은 부드럽고 딱히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총평입니다.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랜드 세이코스러운 느낌과 스노우 플레이크 다이얼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프레사지 칵테일 모델은 60만원 후반의 리테일가이지만 어떤 여러 루트를 통해 만약 40만원대 구입이 가능하시다면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납득할 수 없는 브레이슬렛의 개선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한 1-2mm 정도 작은 케이스를 선택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시계가 될 수 있어 보여 살짝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에 상당히 약한 케이스라는 부분은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줄평은 한정판이지만 솔직히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